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당신이 하면 잘 돼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 여러분은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힘 넘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릎치고 손뼉치고 시작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당신이 하면 잘 돼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릴 모두 해보자 예! 네! 자! 응원메시지 힘차게 한 번 나와서도 해볼까요? 나와서도 해볼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힘있게 첫 수업을 힘있게 한 번 시작하면 힘이 돼서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서있들 찾아보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자 무릎이 쥐고 무릎 치고 송혀, 시작! 무릎치고 송혀, 끼고 무릎치고 송혀,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 펴고 손뼉 펴고 무릎 펴고 손뼉 펴고 용기를 내세요 아니야! 당신이 하면 잘해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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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여자부터 선생님까지 할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했나요? 예스!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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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펴고 시작 무릎 펴고 손뼉 펴고 무릎 펴고 손뼉 펴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 펴고 손뼉 펴고 무릎 펴고 손뼉 펴고 용기를 내세요 아싸! 아싸! 당신이 하면 잘해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 히트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 펴고 손뼉 펴고 무릎 펴고 손뼉 펴고 힘을 내세요 소리가 작아요 화이팅! 크게! 무릎 펴고 손뼉 펴고 무릎 펴고 무릎 펴고 용기를 내세요 아싸! 당신이 하면 잘해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힘있게 손뼉 펴고 움직이면서 몸 전체를 쓰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자 해볼까요? 선생님? 바꿼낼 텐데 해주nun lata 목요주 영상교를